우리의 주요 목표는 비즈니스를 위한 결제 솔루션이 되는 것입니다. 우리 사업에 실질적인 경쟁자가 없습니다. 우리는 OES를 팔 필요가 없고 일종의 교환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정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 모두는 딜쇠이커 플랫폼이 최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플랫폼인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통합할 예정입니다. 오원비타는 회사에서 보유한 첫 번째 실제 제품입니다. 우리 제품은 네트워크에 있지만 전세계 슈퍼마켓과 창고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. OES 브랜드 자동차가 나올 것입니다. OES 기업이 디지털은행이 될 것이고 우리 구성원 수만큼 지점이 설립될 것입니다.